안녕 여러분. 인터라켄 사라엄마예요. 오늘은 제가 자그마한 케블카를 타고 그린델바르트 피르스트를 가는 중인데요. 여러분들도 비록 랜선이지만 함께 이 케블카에 타셨다고 상상을 하시면서 저랑 함께 올라가보도록 할게요. 오늘은 이렇게 비가 오고 있어요. 빗소리가 들리시나요? 5월은 계속 이렇게 흐리네요. 제가 5월에는 3번이나 그린델바르트 피리스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. 암튼 오늘이 첫날인데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고 내려가면서는 날씨가 조금 개었으면 좋겠네요. 여러분들 요즘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요?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에요. 내일이면 금요일. 주말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저는 또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